오늘은 선생님과 한정판 기타를 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환 선생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같은 날에 찍었지만 아마 이 입고되는 시기 때문에 이 리뷰가 조금 뒤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원래 이 세븐스타스라는 기타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미 더이상 나오지 않는 생산이 완료된 모델이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좋다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번에 20대 한정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전드의 뽐뿌가 기타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가 강추 강추 하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량도 굉장히 적고 선생님 건 심지어 여기 아예 시그니처까지 이렇게 김세환 딱 써서 나왔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이제 요거는 없으니까 선생님의 이제 팬분들이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소장하고 싶으시다면은 콜트 쪽에다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북두칠성 아 그래서 세븐스타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자리군요 별자리 12개 좋네요 별자리 컨셉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암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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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쪽에 보면 별들이 이렇게 인레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 나무 결까지 네 그렇습니다 축구판 이제 플레임메이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결이 굉장히 멋지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 우주의 기운을 담고 있는 아 맞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느낌의 기타 그래서 별명은 칠성이 칠성이요 네 칠성입니다 칠성이 그리고 우주를 연상시키는 트랜스 블랙 컬러 그러니까 컬러 자체도 약간 우주적인 감성을 주기 위해서 좀 여기가 이런 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무 이게 밝으면은 지판이 밝으면 이 우주 감성이 좀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까맣게 밤하늘 까만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하늘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지난 시간이 이제 가래체육 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이니까 GA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컷어웨이 일렉트로닉 다 들어가 있어요 컷어웨이 없어요 아 컷어웨이 없죠 그러면 이 일렉트로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이온 코어 대신에 얘는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이거든요 FM 그래서 가래에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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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별명을 한번 지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입에 착착 붙는 걸로는 가래체육이 최고예요 가래에뿜 이거 옛날에 보면 그 콜택 우리 그 가프프 가마이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웃고 넘어가면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가래체형만큼 오래가는 별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래체형하고 견줄 수 있는 게 금피팔 금피팔 그 정도 금피팔 금피유 그때 김광석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거 네 오늘은 일단은 가래에뿜인데 네 실제로는 칠성이 칠성이 네 선생님과 같이 또 리미티드 에디션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바로 오늘은 좀 순서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수다 떨기 전에 스펙이라도 먼저 살펴보고 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미리 말씀드린 스펙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가격은 상당히 나갑니다 249만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가래체육하고는 50만원 차이가 딱 나네요 250이냐 300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딘 차이나 전장은 105센치고요 무게는 2.43킬로로 조금 무겁습니다 플레임 메이플 목재에서 주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께는 117mm 구프레 뚜뚤레는 76mm 입니다 쉐입은 GA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솔리드 에디론 닭 스프르스타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측구판은 솔리드 플레임 메이플이 들어가서 굉장히 멋진 무늬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소니컬리 인헨스트 UV 피니쉬 이렇게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네 그렇죠 암레스트 선생님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바로 고급 스펙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암레스트입니다 암레스트 있고 이거 있으면 테일러의 최상위 모델들이 연상이 되는 9시리즈가 연상이 되는 네 그리고 4개의 메이플이고요 헤드머신은 방금 말씀드렸던 SGL 510G 510Z 골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너빈 45mm로 지난 시간에 가르치액 스트럼 전용 43에서 이번에 핑거 스타일 하기 편한 45mm로 늘어나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3mm 20%까지 있고요 에럴백스 앤썸 픽업입니다 브릿지 에보니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이 특이상에 바로 나와 있죠 베벨 암레스트 그리고 세븐스타 디자인 헤드 조디아 클로젯 이게 바로 12공도가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재밌게 수다를 떨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패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한데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게 운동을 잘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운동을 잘하시기도 잘하시고 그냥 단순히 운동을 잘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신문물을 좀 일찍부터 즐기셨던 얼리 어댑터로 예전에 이제 그 70년대 막 이럴 때 68년도에 제가 스키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68년도에는 거의 그 뭐랄까 스키라는 그 개념도 없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냥 산장 대관령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눈이 내리게 되면 이제 그 스키어들이 가는데 가도 리프트가 없어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 신고 한 10분 올라가서 10초 내려왔어요 10분 올라가서 10초 내요 거의 약간 눈썰매 우리 중동산에서 타는 그런 개념이었네요 스키복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교통편도 영동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그냥 왕침리에서 시외버스 타고 가게 되면 춘천으로 해서 가게 되면 한 8시간 갔다 가요 8시간! 8시간 가서 10분 올라가서 10초 내려온 건 근데 재밌는 거는 시외버스 타고 가는데 자다가 이렇게 깨면요 닭이 왔다 갔다 하고 닭이 왔다 갔다 하고 염소가 메에에에에 하고 입고 가요 야 그 68년도에 그 신문물을 그때는 뭐 카빙스키 이런 것도 없고 카빙 어이터 다 노르딕스키 긴 거 아니 2미터짜리 그러니까 긴 거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바인딩도 바인딩도 이렇게 착 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저 이렇게 스프링으로 돼서 묶는 거예요 와아 그리고 저 스키부스도 워카처럼 이렇게 끈으로 두 겹을 해서 묶고 그렇군요 스키복이 없어서 내복 두 개 끼어 입고 청바지를 입거든요 그럼 넘어지면 청바지 물이 내복에 다 들어 와아 거기다가 또 산장이 없어서 이제 하숙을 하잖아요 민박을 하게 되면 옆방하고 금광등을 같이 써 아 진간에? 그거 알아 그 요렇게 뚫어 놓고 금광등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러고 아 이제 좀 잡시다 불참을 끄고 뭐 그러면서 스킬 탔어요 이제 또 강릉까지 갔어요 응 간 데 문제가 뭐냐 대관령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눈 치는 사람이 전날 약주를 많이 하셨다 아 그럼 못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는 거야 눈을 안 치워갖고 안 치워서 거기서 또 죽치고 기다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대관령 터널 없을 때 어렸을 때 대관령 많이 넘어다녔어 아시네 네 대관령이 진짜 눈 오고 이러면 그 99 그 구비라고 하잖아요 와 거기 진짜 정말 지옥입니다 우린 또 거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갔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나 아 그렇군요 그래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 살던 친구들이 멀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대관령으로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탄장에서 이제 기타 치고 이제 뭐 노래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는데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보통 일이 아니야 음 밖은 영화 19도 영화 19도 아우 그럼 갖고 가는 옷을 다시 껴입어야 돼 네 화장실 갈으면 화장실이 한참 멀어요 거기 가면 흠이한데 뭐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솟았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앉으면 찔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그걸 곡괭이로 이렇게 그럼 옆에 곡괭이하고 삶이 있어 응 그걸로 부시면서 아아 부시면은 그게 쉴 거 같아요 장당이를 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죠 얼리어답터로 스키를 타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드복들 막 청바지 스타일 이렇게 나오고 힙한 것도 아니네요 지금 보면 60년대에 내복 두겹 입고 리얼 청바지 입어야 그게 진짜 힙한 거네요 그게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가 좋아서 미국으로 스키를 타러 갔다가 어 거기서 MTV 산악자전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또 여기서 조립을 해서 아 결국에는 산악자전거도 스키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제가 거진 뭐 1세대 네 1세대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그 85년도인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입된 걸 탔다도 아니고 아 조립 가지고 들어왔다 가지고 들어와서 조립하셔서 아 분해를 해갖고 어 여기 가서 다시 조립을 해서 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목화씨 문익점 산악자전거 김세현 이런 느낌인거 문익점 거의 뭐 산악자전거 개 문익점 같은 느낌 국내 산악자전거 1세대 달인으로 자전거 크로스대 중계방송 해설을 하신 적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요새도 산악자전거는 계속 즐기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선생님이 진짜 동안 연예인으로 워낙에 유명하신데 사실 저희는 이제 선생님 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처음 딱 뵙고 나서 그날 좀 어리게 입으셨다 영하게 막 후드티 막 이런 거에 형형색색 이런 걸 입으시고 그렇게 오시면은 진짜 50대로도 볼 수 있는 맞아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거의 형님 응 형님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우리 세환이형 하하하하하하 세환이형하고 같이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거라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달라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약간 형님 느낌이라기보다 우리 개구진 세환이형 아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죠 곡괭이와 삽과 리어커를 통해 그 곡괭이가 왜 나오는 거야 곡괭이는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각종 레저를 즐기셨던 네 우리나라 레저 1세대 세환 쌤과 함께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선생님 그러면 요즘은 이제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골프장을 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전이랑 완전 시설 자체가 아예 격세지감으로 달라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시겠어요 내가 그 고생해가지고 그걸 즐겼는데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레저 쪽으로 했지만 기타도 마찬가지 기타도 어렸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기타 제가 처음 기타 산 게 3,000원 3,000원 그때 짜장면은 얼마였나요? 3,000원 주고 기타 사실때 몇십원 했겠죠 몇십원 그러면 이제 물가 대비 어 그러니까 3,000원짜리 기타를 사서 어 집에 갖고 왔는데 오랫동안 줄을 안 풀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떠요 아 근데 틀을 수도 없어 어 그게 없지 예 거기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대촌해수석장에 놀러 갔잖아요 그냥 두면 그 습해갖고 어 줄이 그냥 줄 다 사라가지고 짠지가 그냥 여기 그냥 시커멓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뭐 거기다 또 줄이 끊어지면 뭐 전기줄로 막 전기줄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굉장히 진짜 원시적인 그런 시대였네요 아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F F하고 E블렛 짠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E블렛을 이야 이거 이렇게 D샵인 그래갖고 아 여기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먹든 젓가락 응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고무줄로 묶었어 그리고 D를 탁 치면 E프레쉬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때 내가 카포를 발견을 했대 하하하하 그렇게 카포도 직접 만들어 치시고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일렉트리 기타 산 거 그거 불어가지고 지금 이거 피캅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나 피캅이 없잖아 그때는 근데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엘렉트리 기타 사 엘렉트리 2층에서 꼭 문 열어놓고 저 2층구나 자랑하는 거지 자랑 그럼 에이그 나도 알았어 나도 그냥 녹음기에다가 녹음기 마이크 이만했어요 아 근데 그리고 여기다 줄 풀어서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그냥 즉 줄을 또 이렇게 또 드럼 소리 낸다고 또 이걸 내가 말았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치면 와 오 스테레어 느낌 오 지금 이런 거를 양쪽 집에서 문 열어놓고 서로 이렇게 가운데서 스테레오로 들어있어 아 굉장하네 그런 시절 그런 시절 기타도 이거 피캅이 있죠 뭐 좋고 뭐 나무고 뭐 그때는 나무 이런 거 따지고 기타만 있으면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기타를 잘 치셨던 분들은 정말 잘 치셨던 거 아닙니까 음 그런 모든 불편함을 다 어떻게 보면 극복하신 거니까 아 그리고 이제 기타를 사서 기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타 첫걸음에는 책을 사서 가는 아 기타를 배우러 갔는데 학원에 그냥 담배 연기 차고 아 그렇죠 불량 청소년 같아 그래서 알기 자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걸음 사서 이제 도 미 이렇게 치다가 음 소풍 가면 어떤 친구가 기타를 갖고 오면 잘 치잖아 네 그러면 그냥 네 얘기했다시피 뭐 짜장면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한국 배우고 한국 배우고 크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타를 배우려고 해도 자료도 없고 맞아요 배울 사람도 귀하고 이러던 시기다 보니까 우리야 지금 뭐 유튜브에다 치면 양지대강이가 쫙 나오죠 쫙 나오는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재화가 넘쳐나면 오히려 사람이 좀 게을러지는 거 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간절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때는 파이프라인은 지금 배우지 않으면 못 배워 그러면 짜장면 사주고라도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근데 이제 지금 후배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사냠들이 나오니까 아 제가 이거를 손 좀 바꿀 수 없냐고 이식했으니까 이식했으니까 이식 지금 보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다 막 저희 춘호 형님도 너 손 그거 어? 맞아요 사실 이건 못 바꾸냐고 그러고 손 순환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어 어쩜을 보면서 그 뉴욕에서 공연하는 것도 다 봤는데 네 네 세계 어디에 놔도 저 저 끌 수 없는 이런 연주자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유 진짜 대단해 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타의 장단점 뭐 기타의 스펙 뭐 이런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저 감사하죠 저희 그 인터넷 나올 때만 해도 목형인가 뭐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런 어 게 아니고 그냥 중고 사이트 뭐 뭐 파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봤었는데 이렇게 기타의 스펙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과 뭐 연주 이런 게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게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어 감사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영광인데 유튜브만 틀면 뭐 전 세계 좋은 맞아요 기타들을 다 볼 수 있고 소리 들을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모든 것이 70년대 선생님이 이제 그 통기타로 가요기를 휩쓰시면서 맞아요 자리를 잡아 주셨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저희 그때 1부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통기타 새끼들의 태양 조상님 우리를 양지로 이끌어 주신 분 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선생님과 2024년에 같이 기타 리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도 뭔가 진짜 꿈 같은 얘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 사실 그때 좀 같이 찍었을 때 저희보다 장모님 막 신나시고 맞아요 어머니 신기해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때 당시에 선생님의 위상이 진짜 굉장했구나 역시 우리 세환이 형이 짱이다 하하하하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오늘은 어탐에서 만나서 같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븐스타스 그러면은 오늘 또 재밌게 수사를 떨어봤으니까 선생님의 또 간단한 연주들 한번